이 친구는 왜 이렇게밖에 못 풀었을까라는 거예요. 이거는 자꾸 화학을 수학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야. 얘가 여기서 반응 전이잖아요. 여기서 반응 스타트 시작해서 반응 쭉 해서 반응 끝나고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응을 시켜서 쭈쭈쭈쭈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.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. 영희 풀이 한번 볼까요? 영희. 머리 길어요. 자 영희는 과학적 사고가 철수보다는 좋아. 2a 더하기 b가 만나서 e씨가 된 거야. 처음에 몇 몰인지 알아 몰라? 몰라요. 그건 철수랑 여기랑 똑같아. 얼마 반응했나? 몰라요. 근데 반응 끝나고의 몰수를 줬잖아요. 문제에서. 그럼 여기다가 써야죠. 아 그럼 a가 없다는 얘기구나. 0이네. n몰이네요. 여기는 2n몰이겠네. 그쵸? 근데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자 개수가 2대 1대 2란 말이야. 그러면 아 얘가 2n몰이 나왔다는 거잖아요. 그럼 얼만큼 반응했겠니? n몰이 반응했겠지. 그럼 여기는 얼마큼? 2대 1대 2니까 여기는 2n몰이 반응했겠네. 그럼 처음에 과연 얼만큼 있었던 얘기야? a 2n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. 여기는 n몰 반응에서 n몰 남았으니까 여기 2n몰이 있었던 얘기잖아. 아이 둘의 몰수가 똑같았네. 그쵸? 그래서 반응 전 몰수가 얼마에 합치면 4n몰이었고 반응 끝나고의 몰수는 3n몰이었네. 다 더하면 전체 몰수는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야. 여러분 봐봐. 누구 풀이가 간결해요? 누가? 누가 간결하니? 얘가 간결하죠. 근데 0인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었을까? 조건을 다 봤기 때문인 거예요. 그쵸? 또 하나는 이거 내가 강조하는 거야. 양론의 기본은 세 줄 쓰는 거 맞아요. 세 줄 쳤을 때 철수는 어떻게 풀었지 여러분? 순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풀었잖아요. 그쵸?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미지수를 하나 세웠고 이 미지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려왔고 내려와서 이걸 정리했단 말이야. 확인. 근데 0인은 어떻게 풀었니? 문제에서 주어진 n몰과 e몰 를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풀었단 말이에요. 알겠어?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이론적인 정말 기초 개념처럼 얼만큼 있었으니까 쭉쭉쭉 내려와서 얼마야 이렇게 푸는 문제를 선생님은 거의 실전에서 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맨날 이런 연습만 쉬운 것만 하다가 실제로 문제 따르면 왜 어려울까? 올라가면 간단한 문제를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자꾸 미지수가 생기는 거야. 그러니까 스텝 1번이 뭐냐면 선생님 강조한 스텝 1번은 문제 읽을 때 무조건 내려가는 것만 고집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. 절대로. 이건 세 가지 풀이가 있어요. 이 세주 쳤을 때 내려가면서 푼다. 두 번째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푼다. 세 번째 풀이가 뭘까요? 가운데부터 쓰는 거예요. 이런 거 이제 뒤에서 선생님이랑 선생님 선생님 내가 소개해줄 거야. 얼만큼 반응이 나를 내가 알면 가운데부터 쓸 수 있거든. 아시겠어요? 그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. 근데 그게 문제에 써주면 좋잖아. 내려가면서 풀어라. 올라가면서 풀어라.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걸 써줘 안 써줘? 안 써주지. 그죠?